엄마 내 말 잘 들어 서울 갈 때까지 정신 넣으면 안 돼 엄마 내 말 들려? 빨리 좀 해봐 우리 엄마 내가 살릴 거야 얘들아 눈 좀 떠봐라 얘들아 눈 좀 떠봐라 저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어요? 이사장님 딸이라고 궁금했었거든요 최석환 교수님이 살린 사람이 누군지 경선에서 크게 승리한 한민식 후보는 심장 이식 수술을 공개함으로써 태산병원 이사장 윤현일입니다 태수 넌 알았지? 최 교수님 수술이면 네가 퍼스트 썼을 거 아니야 그치? 수술을 집도할 때 최석환 교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이 반대하신 수술이었는데 이사장 딸이라는 걸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도울 텐데 얻으신 게 뭡니까? 자네를 얻었지 이 수술만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야 태수야 지금 어디야? 그들 우리가 원했던 것들 다 가질 수 있어 누굴 수술하는 게 맞을까요? 선생님은 태산에 어울리지 않는 의사네요 선생님은 태산에 어울리지 않는 의사네요 네! 너희들이 의사야! 그로우도 의사야! 의사가 되겠습니다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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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